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자크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란 작품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코뱅당 최고 지도자 중 한명인 마라가 살해를 당한 사건에 있었는데 그 현장을 다비드가 그림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1793년 7월 지롱두당의 25살 젊은 여성 당원이었던 샤를로트 꼬르테가 자코뱅당 마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마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 유황을 담긴 욕조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 꼬르테가 지롱두당의 조직의 비밀을 알린다 하기에 마라에게 접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마라를 만난 그녀는 그에게 쪽지를 전하며 날카로운 단도로 마라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샤를로트 꼬르테는 도자이로 했지만 바로 잡혀서 3일 후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마라가 욕조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욕조 밖으로 내려진 오른손은 그가 지필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깃털이 달린 펜을 들고 있습니다. 욕조 밖에는 암살 때 사용된 피묻은 칼이 있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꼬르테가 제출한 쪽지가 들려 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793년 7월 13일 마리엔 샤를로트 꼬르테로부터 시민 마라에게 저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 당신의 차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탁자에 마라에게 다비드라고 적어 화가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살해를 당한 즉시 자코뱅당 핵심 멤버였던 다비드는 현장을 방문하여 그림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심한 피부병이 있던 볼품없는 마라의 모습을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마치 영웅을 추모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고 부드럽고 혁명의 순규자인 마라를 그려냈습니다. 또한 극적인 순간에 모든 긴장감과 공포감을 잘 표현한 다비드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다비드가 죽을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제자가 숨겨두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샤를로트 꼬르테가 왜 마라를 암살해야 했는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1792년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혁명 세력에게 잡히게 됩니다. 핵심 세력이었던 자코뱅당의 로베스 피에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무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죄라는 순간 프랑스 혁명은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죽여야 합니다. 결국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코뱅당의 로베스 피에르 마라 당통은 프랑스 전역의 공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코뱅당은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여 혁명을 함께했던 지롱두당의 핵심 멤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보내게 됩니다. 1793년 6월 지롱두파 핵심인물들을 반혁명분자라 하여 29명을 유죄로 선고했고 핵심 멤버들을 단두대에 처형했습니다. 다음 달 7월에 지롱두당 샤를러트 코르테가 자코뱅당 마라를 암살하게 됩니다. 1793년 10월에는 왕비 마리앙 또하네트 또한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로베스 피에르 1인 독재가 본격화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측근 당통조차도 혁명이 길을 잃었다 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자 혁명의 동지였던 당통도 단두대에 처형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 1794년 로베스 피에르 일당을 사로잡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를 데리미도르 반동이라 합니다. 결국 1794년 7월 로베스 피에르는 단두대에 처형되면서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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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